점프 A가 안되고 있어요. 점프 A가 안되고 있어요. 점프 A가 안되고 있어요. 점프 A가 안되고 있어요. 자 이제 다섯번째 선수 나왔습니다. 은지원 선수입니다. 은지원 선수. 3m 스프링에서는 은지원 선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었거든요. 네 3m 스프링이 주종목입니다. 근데 자기 멋대로 다이빙을 즐깁니다. 이게 연습하는거 그대로가 나올 수 있을지. 아니면 또 변수가 생겨서 연습을 했는데. 연습대로 안 나올까봐. 연습대로 예가 다르세요. 한 fun 2.5, 8. 6.5, 8. 그렇지. 발 끝 좋아. 아래 예쁘다. 발 끝 좋아. 예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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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예쁘다. 아, 이거 예쁘다. 김지원스럽겠습니다. 30대 중간에 발가락 힘주는 거 어렵잖아요. 제대로 어쨌든 들어갔습니다. 연습 때보다 훨씬 잘했습니다. 훨씬 잘했습니까? 아, 예쁘다. 아, 이거 예쁘다. 점수 23.5. 아, 예쁘다. 깨비됐어. 아, 이거 예쁘다. 아, 흑암은 안 돼. 일단 2개나 왔자, 이제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3m 스프링 선수분들이 먼저 첫 번째를 다 뛰었습니다. 네. 자,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트레이를 해보고요. 네. 자, 이제 브라인진 선수. 이제 두 번째 점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세 종목 이상하게 떼야죠. 네, 네. 중학생이네요. 진짜? 네. 중학생? 중학생이네요. 스물 메달 될 줄 알았어. 중학생이래요. 브라이딩 105C. 종목마다 메달 다 있어요. 나 때문에 점프가 없지? 나 때문에 점프가 없지? 나 때문에 점프가 없잖아. Staat, 저는 가을 때 다 이리자. 나 때문에 점프가 없지. 이 때문에 더 laissez 바이딩 기회가 빠졌어요. 저같은 거. 저한테 안 되는 거지. 오늘 참 바트컵도 제일 화려했던 것 같아, 그렇지? 입수가, 입수 너무 좋았어. 완벽하겠다고 해서 몇 바퀴었죠, 이게? 2바퀴 반입니다. 2바퀴 반인 것 같습니다.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. 아마존 선수가 저 정도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올림픽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. 62점씩 남녀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. 나이스! 너무 떨려. 아까 또 안 떨렸는데 지금 또 떨린다, 여기 보니까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우리 코치님의 수제자. 코치님의 가장 아끼는 은혁. 은혁 선수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. 화이팅! 잘 뛰어지길 바랍니다.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은혁 화이팅! 은혁 화이팅! 코치님이 은혁 화이팅이라고 해서 더 신경 쓰게 했어요. 은혁 선수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. 은혁. 은혁 단식도 한 번에 갖다가 hollow 공간에 한 번에 호흡을 포기에는 Creatorに 은혁을 포기해 줍니다. 은혁. 마지막은 сū냥. 에베이 하셨을 때. 은혁. 은혁이 님을 포기하시면서 괜찮다. 괜찮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칠, 칠, 칠. 오, 잘했어. 똑같이 조금 세우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다리 충분히 밀어줬고요. 들어가면서 약간 벌어졌지만 연습해봐도 훨씬 잘했어요. 은혁 선수가 저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. 그랬군요. 29.40! 첫 번째 도전에서는 23점이었는데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은혁입니다.